루피 생일 축하해 아 고마워 차린 건 없지만 맛있게 먹어 어 맛있군 우유 우유 아우 맛있다 근데 나한테 뭐 줄 거 없어? 어? 뭐? 진짜 나한테 줄 거 없어? 어? 뭘 말하는 거야 오늘 내 생일인데 아무도 선물도 안 주고 오래 루비 왜? 오늘 생일 선물 못 받아서 삐진 거야? 아니야 진짜 진짜? 아니라니까 어 그래 루비 생일 선물 준비했는데 그럼 안 줘도 되겠군 뭐? 뭔데 뭔데 궁금해 빨리 빨리 왕자님 준비 됐습니다 어 그래 수고 있어 우와 완전 멋져 진짜 맘이 들어 이거 진짜 내 거야? 그럼 생일 축하해 루비 캠핑카 변신 우와 나 태어나서 이렇게 멋진 캠핑카 처음 봐 롤롤롤 화장태도 너무 예쁘고 우와 욕실에 있는 커튼도 우와 핑크색 변기까지 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 아가씨 아직 감동하게 딜러요 아이샤 짜잔 우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핑크 침대야 우와 신난다 어때? 마음에 들어? 캠핑카가 너무 마음에 드긴 한데 이불도 없고 음식을 해먹을 수 있는 싱크대도 없고 아하 날 뭘로 보는 거야? 뽀로로! 네! 지금 바로 갖고 오겠습니다 왕자님! 뽀로로가 또 뭘 가지러 가는 거지? 어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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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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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카가 이 정도는 돼야죠 우와! 진짜 멋지다! 지금 당장 캠핑을 떠나야겠어 이거 빨리 챙겨! 친구들한테 전화해야지 난 피곤해서 집에서 쉬어야겠어 루비가 시키는 거 잘하도록 왕자님! 뽀로로 뭐해! 출발해야지! 안나! 가요! 가요! 자! 그럼 출발해볼까? 샤웅! 목적지로 로로 같이 가자! 샤웅! 루비님 버러로 탑승했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진짜 출발한다! 구멍이 쟙! 꼼꼼 delight 간따! 출발! 출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와, 여기 너무 좋다. 내 캠핑카랑 너무 잘 어울려. 그렇죠, 그렇죠. 여기 진짜 좋죠. 뽀로로, 난 지금 좀 씻고 단장할 테니까 뽀로로는 내가 친구랑 먹을 음식 좀 만들어줘. 네, 알겠습니다. 뽁뽁이도 여기서 재밌게 놀다가 가자. 라일라일라. 아, 예뻐. 그럼 이제 나는 씻어볼까? 신발을 먼저 벗고 어떤 요리를 먼저 하지? 그래. 스테이크를 스테이크 완성. 뽀로로. 네? 나 지금 목욕하는 중이니까 이쪽으로는 오면 안 돼. 알았지? 아, 네. 이제 헹구기만 하면 되겠다. 아, 시원해. 나 혼자 있다. 스테이크는 됐고. 다음 요리. 과일 좀 씻어야겠군. 룰루루. 아, 깨끗해. 아, 시원해. 이제 우리 거 머리 발려볼까? 롤롤. 롤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뽀로로, 다 됐어? 우와, 맛있겠다. 뽀로로, 나 머리 해야 되니까 그동안 뽀로로는 놀고 있어. 아, 네. 그럼 나는 책이나 좀 읽어볼까? 어, 이건 내가 좋아하는 책이다. 룰루루. 머리를 깨끗하게 발려야지. 이 정도면 충분히 예쁘네. 근데 왜 아직도 안 오지? 뽀로로! 어우, 멋진데? 아, 나 너무 졸린다. 나, 들어가서 잘 테니까 내 침범을 여기에 앉혀줘야 돼. 나, 들어가서 잘 테니까 내 침범을 여기에 앉혀줘야 돼. 어, 개똥주의야. 아, 나도 졸리네. 나도 잠깐 내려가야겠다. 아이씨. 루비야. 뭘로가 여기 웬일이냐? 어, 그로로 나는 여기 웬일이야? 어, 나는 루비가 저대해서 저대 받고 왔다. 어, 루비가 말한 캠빙가가 이거구나. 진짜 멋지다. 어, 이거 크롱 목소리인데? 어, 잘 잤다. 화장실 먼저 가야지. 휴지. 어, 됐다. 휴지. 물 내리고. 힉. 어, 크롱 왔어? 루비 캠핑카 진짜 멋지다. 그치, 그치. 우선 우리 차 한 잔씩 먹고 요리 먹도록 하자. 좋다. 뽀로로. 우리 차 한 잔씩만 준비해줘. 네. 여기 음식 다 해놨는데. 차 먼저 먹고 먹을 거야. 빨리. 알, 알겠어요. 그럼 차 준비하는 동안에 내가 캠핑카 구경시켜줄게. 좋다. 가자. 과일이랑 고기 다 해놨는데. 그냥 좀 먹지. 크롱. 이거 봐. 자동차에 보석도 박혔어. 진짜 진짜 잘 어울린다. 루비 아가씨. 차 준비 다 됐습니다. 알았어. 크롱. 크롱. 어서 먹자. 알았다. 뽀로로야. 뽀로로도 같이 먹자. 어? 나도 같이? 안돼. 뽀로로는 지금 집사로 나 도와주러 온 거라고. 크롱 많이 먹어. 알았다. 뽀로로야. 미안하지만 먼저 먹는다. 오. 향기가 좋은데. 크롱. 2층에 올라가 볼래. 엄청 엄청 멋져. 좋다. 좋다. 뽀로로. 빨리 계단 설치해. 아. 네. 알겠습니다. 다 됐어요. 오케이. 크롱. 올라가자. 알았다. 어. 우와. 진짜 멋지다. 저쪽에 바다도 있네. 우리 그럼 바다 구경하고 나서 맛있는 음식 먹을까? 정답. 오. 진짜 멋지다. 뽀로로. 우리 금방 구경하고 올 테니까 맛있는 거 많이 많이 준비해놔. 이해놔. 뭐야. 또 나만 두고 가는 거야. 얘들아. 얘들아. 나만 두고 갔어. 용서하지 않겠어. 여기 있는 거 내가 다 먹어버릴 거야. 과일도. 냉장고에도. 좋아. 마지막 쿠키까지. 응. 다 먹었다. 어. 잘생겼는데. 아우. 뭐야. 화장실. 화장실. 아우. 시원해. 너무 많이 먹었나. Pluto. 선식구. 룰루루루. 왕. 아우. 많이 먹고 똥 쌌다니 저리네. 르뚜루르뚜. 크롱. 오랜만에 바다 보니까 진짜 좋다. 그치? 젠장 Province. 나도 너무 좋았다. 배고파. 이제 맛있는 거 먹어볼까? 자다. 근데 뽀로로는 어디 간 거지? 음식들은 다 어디 있는 거야? 냉장고 음식이라도 먹어야겠다. 어떻게 된 거지? 냉장고에 음식이 하나도 없어. 러비, 간대. 어디서 똥 냄새 안 나냐? 어? 진짜 똥 냄새가 나네? 화장실 쪽에서 나는 거 같은데? 오준동이 이렇게 많아. 무슨 일이냐? 왜? 무슨 똥폭탄이냐? 범인이 누구지? 누구겠냐? 나가시클 나와. 헐어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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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